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처음이니까 하면서 자꾸 물꺼잖아 그때마다 뭘 명심하냐면 아래서는 너네들이 조금씩 갖고 와도 돼 근데 원래는 갖고 오면 안 되는 건데 원리는 갖고 와도 되는데 항상 무릎 허벅지 허리 그리고 너네들의 노전하고 어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고 어 허벅지 너 빠지지 엉덩이가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드가 넓다 그때는 이 엉덩이 치고 가만히 있고 여기 딱 힘을 주고 버틴 다음에 몸이 나가는 거야 얘는 버티고 여기 버티고 그리고 얘를 누르면서 내 몸쪽으로 다시 날 세워주는 거야 잠깐 어디에 찍든지 찍을라면 물을 벌어주고 쭉 해서 물이 일자가 돼야 더 멀리 찍을라면 어깨가 나갈 거지 쭉 나가서도 결국엔 일자로 갈 거지 누가 넓으면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